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착각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좀 특히 저희 교회에서 자주 듣는 표현 좀 완전하고 강력한 표현인데 또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하면서도 좀 깊은 곳에는 공감이 잘 안되는 모르겠습니다 영적 상태에 따라 그렇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에 보금의 능력을 말하고 보금 안에 주어진 축복을 말할 때 가장 압도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또 단임 목사님께 자주 쓰시는 표현이 바로 이겨놓고 싸운다 빅토리 비포 파이트 이 말씀 많이 하시죠 예원의 성도님들이라면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아멘도 하고 빅토리 비포 파이트 이겨놓고 싸운다 이 말만 들어도 뭐 아 다윗과 골리안 얘기 하시겠구나 아니면 뭐 초대교회 이야기 하시겠구나 뭐 이런 우리가 뭐 인물까지 떠올릴 만큼 자주 듣죠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무 안전한 표현이고 이겨놓고 싸운다 근데 너무 자주 들어서인지 마음 깊은 부분에 진짜 감사하다 아 진짜 믿어진다 진짜 맞다 라고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이겨놓고 싸웠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겨놓고 싸웠다 사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이 부분에 아멘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은 좀 심각한 거거든요 보금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목사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면 이길 거라 그래도 아멘해야 돼요 이길 거라 그래도 지금 니들이 지고 있는데 언젠간 이길 거야 그래도 아멘해야 돼요 니들이 죽을 때까지 지다가 죽기 직전에 이긴다 그래도 아멘해야 되는데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겼다 영어 성경을 보면 overcome 이란 말을 써서 다 넘어섰다 다 회복됐다 회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얼핏 보면요 문제를 안 당하는 게 축복인 것 같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문제 안 당하는 게 축복이라고 성경을 기록했으면 우리가 문제 올 것만 같아도 두려울 거예요 문제 올 것 같으면 슬슬 피할 수도 있어요 문제 없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하죠? 이 요한봉원 16장 33절은 뭐라고 하죠? 환란을 당한다 그랬어요 문제가 온다 어려움 온다 이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이 부분에 우리가 할 말이 많습니다 문제 많이 당하고 있고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어요 와요 실제로 문제 오고 환란 오는데 문제 안 오는 게 아니라 오는데 그 문제가 너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문제가 온다 환란을 당한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울 수도 있다 그런데 너는 절대 질 수 없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다른 말씀 더 암대로 될 만큼 맞춰도 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다 끝났습니다 다 이겨놓고 이겨놓고 싸웠고 문제 될 거 없고 뭔지와도 상관없고 그것도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옥 배경을 영적문제 이겼다 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고 어쩌면 성경의 가장 이 강력한 예수님의 승리 선포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유한복음 16장 3의 3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세상 사람들 수준하고 비슷한 그 비슷한 생각을 하고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의 표현을 빌리면 짐승 수준 맨날 먹고 사는 그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뭐 많은 신자들이 우리 포함해서 그렇게 실제로 살고 있잖아요 전도가 안 돼서 눈물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오늘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눈물로 애타게 부르짖기보다는 사실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와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는 신자들이 더 많고 그것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무만 보자면 그런 내용이 아닌데 요한복음 16장 3의 3절을 보면 그런 기도는 사실 할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는 이미 승리했는데 왜 그런 세상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착각 착각 착각이라는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무겁고 위험한 단어예요 무서운 단어예요 착각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이 착각이라는 말을 굉장히 과소평가되어 있어요 이 착각이라는 문제가 아이고 착각했다 착각했다 되게 쉽게 쓰잖아요 늘 일상 속에서 착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죠?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한다라는 뜻이에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청년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착각 참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 막 착각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이 막 착각을 해요 언제 착각하는지 특히 이성관계에 착각 무진장합니다 여자 청년이 조금 잘해진 남자애들은 아 역시 내가 잘생겼구나 막 이렇게 이야 역시 안 죽었어 막 이러면서요 특히 새가족들이 엄청나게 착각합니다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오면 얼마나 잘해줍니까 우리 애원 새가족부에서는 철저히 교육받잖아요 무리 속에 제자 있다 아무리 시달려 보여도 바울과 같은 제자가 될 수 있다 교육받기 때문에 엄청 잘하죠 특히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오면 이렇게 잘해줍니다 사실은 세상에 요새 청년들이 누가 대접해주나요 대접 안 해주거든요 뭐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 쓰고 얼마나 냉랭하게 살아가는데 코로나 기간에 또 새가족 오면 또 두배로 잘해주거든요 요즘에 막 귀하다 막 제자다 막 시대적이다 막 이렇게 사실 뭐 코로나 뚫고 등록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니까요 이렇게 교회를 욕하고 기존에 있는 애들도 안 오는데 새가족 등록해서 뭐 왔다 요새는 진짜 특이한 새가족도 많아요 막 유튜브로 보다가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면서 막 오고 그래요 오니까 잘해주거든요 막 연락해가지고 식사하셨어요 갑자기 뭐 지난주 설교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저희 EBS들이 식사하셨어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이러니까 역시 나를 알아보는 거라면서 착각을 해요 실제로 심각하게 남자 청년들 중에는 저한테 막 상담 요청하고 면담 요청한다니까요 아니 이 새가 EBS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더니 나를 갖고 놀았다면서 뭘 갖고 놀아 그냥 잘해준 거지 우리는 동기가 가득한데 제자 만들 동기가 그냥 그것 때문인 것도 하나도 모르고 뭐 그렇다고 또 막 대할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이 새가족 사역이요 사실 뭐 그런 착각이야 뭐 할 수 있어요 아이 소금 넣어야 되는데 설탕 넣었다 착각했다 뭐 괜찮아 그냥 맛없게 한 끼 먹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 안 되는데요 만약에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날짜 착각했다 그건 좀 심각해지죠 아 중요한 사람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과 장소 착각했다 그건 이제 약간 무능하다라고는 연결이 되죠 결혼식 날에 예식장 착각했다 뭐 그거 이제 뭐 그건 정신병이죠 뭐 신부를 착각했다 뭐 이래버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이제 뭐 치매 초기 증상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착각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아니 그것도 내 문제 해결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복음 되신 예수가 그리스되신 걸 알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예원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예원교회의 성도님들은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웬만하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겪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안 속죠 문제가 많을수록 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우리 애원의 DNA인 것 같아요 저도 청년들을 하고 있지만요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 되어지고 실제로 헌금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요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막 착각시 모이라고 그렇게 모이라고 할 땐 안 모이더니 모이고 싶어요 막 괜히 그러고 그래요 좀 다릅니다 예원의 DNA는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교회 못 오게 하거나 말씀 못 듣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착각하도록 해요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줄 것 같죠? 아니요 착각하게 합니다 착각 속에서 복음을 이상하게 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살아가도록 이번 주 강단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모래 위에 서 있는지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모래 위에 서 있는구나 내가 아직까지 모래 위에 서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경제관이든 물질관이든 세계관이든 인간관계든 여러 가지 부분에 아직도 내가 모래 위에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내가 반석 위에 세워주기 앞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반석이네 난 잘하고 있어 내가 예배드리고 내 헌금하니가 잘하고 있어 그렇게 착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착각만 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왜 우리가 영적 사람들에 졌느냐 질 수 없는데 왜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를 허비했느냐 착각해서예요 나에게 이동 축복이 사라진 게 아니라 착각해서 오늘 본문은 미가서 그중에서 미가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동치하던 시기에 활동하던 전지자였는데 특히 요담의 아들 이 아스 왕은요 유다의 어느 왕도보다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어요 왕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면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다 무너지거든요 모든 정책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정책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들인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착각하고 하나님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착각하기 시작하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워져 있음에도 우리는 반석 위에 서있어라고 외치던 때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예요 하나님을 착각하고 복음을 착각하고 언양을 착각하니까 뭘 착각하죠? 자기 신분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양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마치 이 시대의 많은 성도와 청년들의 모습 같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착각은 사라지고 영안이 열림으로 실제의 것을 실제로 진리를 진리로 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죠 그냥 성인군자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내 주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우리 본양이고 학교 갔다 집에 가는 게 특별한 아이들은 없어요 당연히 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요 그래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송하라고 했더니 하루 종일 노래 부르라 이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뭔지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예수 생명이잖아요 예수하는 생명이 있어요 뭐 아무리 막 세뇌시키고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내가 비록 완전히 복음체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져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수예배를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요 말씀을 받고 싶어져요 예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나 예수 믿는데 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난 예수 믿지만 내 뜻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신자는 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조금씩 맛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특히 이제 수요예배까지 이런 날씨와 이런 환경 속에 지금 들이시는 분들이라면 이전 불신자들처럼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사시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사단이 이걸 착각하게 해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거라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걸 기뻐하실 거다 그런 틀린 생각이 많은 신자들 속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사회가기가 개인적으로 목표에서 제일 힘들어요 너무 아닌데 너무 복음과 상관없는데 본인은 복음이에요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하죠 지금 교회 내가 볼 때 이거 하나님 기뻐한다 그거 해버려요 그냥 본인은 막 엄청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도 진리가 돼버려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많은 사람이 동성애가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고 진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틀 속에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굉장히 크게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도 용기고 믿음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는 거거든요 내 나름대로의 세계관은요 나를 속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되게 친해요 나랑 익숙해요 잘 맞죠 사실 내 가정의 오래된 영적 분위기와 내 상처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청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교제하고 비슷한 사람께 결혼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하거든요 그게 편해요 비슷한 가치관 가지고 있고 비슷하게 적당한 사람들은 적당히 결혼해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심지어 복음에 방해되는 삶을 그런데 이걸 얘기해 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잖아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 주기 어려워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이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 아니에요 저 지금 하나님 원하는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마 그런 사역자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착각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자를 통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할 것 같냐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 것 같냐 그때 당시 가장 중요했던 제사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번짐을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하죠 번짐을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그거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죠 아니 비둘기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송아지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비쌉니까 당시에 지금도 송아지 비싸요 소고기보다 송아지 고기 더 비싸잖아요 가장 비싸고 고기한 당시에 소 한 마리가 100데나리온이었대요 하루 품삭이 1데나리온이에요 1당 10만 원 잡으면 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송아지는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천만 원짜리 재물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지금 약간 비꼬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 우리 안에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죠 헌신 많이냐 헌금 많이냐 하면 믿음 좋다 그거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다 아니면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냥이냐 만만의 강물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재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천천의 순냥 순냥 천마리 양을 천마리 드릴까 아니면 그 기름을 드릴까 그 기름이 더 비싸겠죠 이제 그거 기뻐하실까 많은 성도님들이 안에 이게 있다는 거죠 내가 그래 교회에 지금 성과대하고 내 주차 봉사하고 내가 지금 우리 청년회같은 직분하고 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신다 더 센걸 얘기합니다 너의 죄가 많으니까 마다들을 드릴까 그때 당시 우상순배자들은 실제로 마다들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상순배자들이 뭐 하는지 마다들 바치면 내가 기뻐할까 아니면 너 죄 많으니까 네 몸을 들여 차라리 너를 네가 죽어버려라 너를 바쳐라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지금 하나님이 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 하나는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입은 부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헌금 많이 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헌신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미가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이 그렇듯 메시아의 예언이 주된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영생 얻으려고 연구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 곧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하기에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미가서도 구약 성경이니까 뭘 말하기에 기록됐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말하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보다 절대 귀한 것이 없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야만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의 우리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놓치고 내가 이거 하면 내가 저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계속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가장 기뻐하시냐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치예요 더 여기서 더 하고 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선본되는 말씀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는 겁니다 예틀 속에 뭐가 있기에 자꾸 깨트리라는 겁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나에게 익숙한 그 오래된 착각의 틀들이 있다는 거죠 그 착각이 보금을 오해하게 하니까 보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의 것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내 나름대로 나름대로 신앙이요 성경보다 강단보다 내가 체험한 게 더 중요한 그런 사람 많아요 말씀을 들어 내 수준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사님 내 말을 붙잡으라면서요 그러니까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라 지바기르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이를되 덜어낸 세례완 덜어낸 엘리야 어떤인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의 누구냐 모르는 게 예수님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알아요 다녀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려요 그런데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복음을 오해합니다 다른 거에 착각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를 들은 것은 네 가지 정도로요 복음을 세례요한의 사회운동 정도로 세례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 그러나 세례요한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의와 평등을 외쳤단 말이죠 지금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착각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쓰지 않았냐 어제도 기사 보니까 예수님도 소수사였다 예수님이 동성애를 지지했다 기독교 단체에서 완전 착각이죠 예수님이 약자의 편에 섰다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편에 섰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인류가 죄인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세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온 게 아니에요 아니 가늠한 여인 세리 이런 사람들과 식사하고 바리세인 서기관 책망했으니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소리를 신학교에서 해요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해요 하나님 볼 때 99점짜리 5점짜리다 0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민사상 외치고 검소한 생활을 외치고 심지어 신자들 중에 이런 신자가 있대요 명품 옷이 집엔 가득한데 교회 올 때는 싸구려 입고 온대요 검소해 보이려고 그게 복음입니까 그러면 그게 위선이고 가짜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절대로 못 이깁니다 또 엘리야 능력 체험 이단 사이비가 전부 다 엘리야적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에 하나님에게 전부 다 성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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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뭐하다 본 거예요 이게 골치 아파요 자기가 봤다는데요 제가 예전에 성기도 교회 한 여자 자매가 착한데 너무 눌려있어요 어떻게 하다 하나님에게 교회 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것도 수련회를 갔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WR씨 같은 거 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장길자씨가 나와가지고 한 명 하면 안아주더라네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그 여자의 얼굴이 광채가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고 믿어졌대요 지금까지 그 친구 고생하고 있어요 빠져나왔는데도 힘들어해요 아니 본인이 봤다는데 위로를 받았다는데 체험이 죽을 신앙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뭔가 느끼게 해주고 교회 와서도 뭔가를 느껴야 되고 변화가 눈에 보여야 되고 교회 때도 십자가를 어둑하게 해놓고 은근히 조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새가족들은요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고 따져요 이란 아니냐고 십자가가 왜 은은하게 좀 있어야지 강대상 옆에 그래야 기도할 맛이 난대요 그런 식이에요 대부분 그거 보고만 아닙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요 아픈 청년 살리겠다고 외쳤는데요 기도 잘해야 됩니다 아픈 청년 엄청 보내줘 하나님이요 그러더니 힘들어지겠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지금요 중독 문제나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친구들은 차라리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인정을 해요 아 나 치유가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가 정신 문제인데요 보니까 그것도 말씀 이것저것 듣다가 뭔가 체험한 애들이 제일 힘들어요 거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저번에도 새가족이 몇 개월 전에 왔는데 보니까 가정도 이혼하고 남자친구가 두드러워 맞고 상처 엄청 많고 그런데 엄마가 완전 신비주의하는 거의 반무당이에요 엄마가 기독교 예수무당 있잖아요 뭐 봤다 그러고 맨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청년에 자기 순회수도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고요 뭐 꿈에서 네가 나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저를 지금 면담을 제가 했는데요 아 목사님 지하수 타고 오다가 눈을 감았다가 탁 뜨니까요 주위가 뿌얗게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임제를 느꼈다고 했어요 야 원래 눈 꽉 감았다 뜨면 야 원래 그래 그랬어요 아 목사님은 자기를 지금 정제한다고 눈 꽉 감았다 뜨면 약간 뿌여잖아요 눈도 되게 안 좋아요 그 친구가 보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옆사람 표정이 밝아져요 지 혼자 웃긴 생각 했겠지 아 예 목사님 모르신다고 그냥 물어봤어요 그래 알았다 인정한다 그럼 강단 말씀 뭐였냐 기억 하나도 안 해요 내가 쟤 도와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본인은 막 불안해 죽어요 잠도 못 자 그래서 야 너가 네가 성령 충만하면 평안해야 되는 게 평안하냐 했더니 울면서 막 평안해요 막 이러면서 결국엔 떠나요 결국엔 자기 안 맞대요 여기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자기는 안 맞대요 영웅적인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숨 쉬는 걸 느끼는 건 환자입니다 숨 쉬는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한 것도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대단한 체험해도 영웅적인 힘없음 무너집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또 예레미아로 착각하죠 가장 많이 착각합니다 공감해주고 울어주고 저는 공감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십자가가 공감됩니까? 사실은 공감 안 되거든요 저녀가 잉태 아들랑 공감내 공감 안 돼요 믿어야 깨달아집니다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유튜브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내가 원하는 배우자랑 결혼하기 이런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들이 많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내가 원하는 배우자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없는데 안 만나야지 좋은 거죠 차라리 복음이 그 정도입니까? 복음이 결혼업체가 하는 일 하는 게 복음입니까? 우울증 치유하는 게 복음입니까? 치유 안 되는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오해해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게 다 뭡니까? 결국은 나 중심 나 원하는 거 내 생각에 맞는 거 내 종교성 내 열심 내 노력 내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 복문에 강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1년짜리 송아지 드리는 거 아니고 천마리의 순냥도 아니고 그 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정도로 생각하는 모든 각인이 뒤바뀌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 모호하고 복잡하지 않죠 분명하고 선명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먼저는 정의를 행한다고 했어요 정의 정의가 뭐가 정의로운 것입니까? 정의를 논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없는 정의는 없어요 세상에서 헌법 그걸 기준 삼죠 영국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법적 자유 법적 해방시켜주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많은 시대를 착각합니다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 가난한 자에게 기부하고 방치된 자 돌보고 돕고 너인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다문화 가정 돌보는 게 정의 아니냐 그건 정의가 아니라 상식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하고 사회단체도 합니다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복음 주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민은 우리에게 정의는 뭐냐 법적으로 죄인된 자들을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정의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스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기준이에요 이거 모르면 다 착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 그 자체예요 히브리오로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율법 윤례라는 의미가 또 속해 있어요 왜 정의 안에 율법 윤례라는 의미가 있느냐 율법 핵심이 뭐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해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주신 거예요 안 돼 니네 노력으로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결단 수백 번 해도 안 돼 그래서 너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 아니면 죄사 못 받고 죄사 못 받으면 절대 법적 해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끊으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합니다 가정 문제는 사람이고 화목하게 잘 지내보라고 부부 세미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해줍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에게 긍정의 힘 같은 책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해줍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가장 정의로운 겁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 가진 자가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친절한 거예요? 잘 웃는 거? 돈 쉽게 빌려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뭐가 사랑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심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 사랑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예원교회는 사랑이 없고 다락방은 사랑이 없고 제일 사랑이 넘쳐요 왜냐? 매주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하나님의 언어로는 그리스도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사랑,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각이 잘못되었냐 부드러운 음성으로 좀 인상 좋아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사랑인 줄 알아요 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부러 그래서 안 합니다 또 체질상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사랑 아니에요 물론 성품이 좋으시고 인상이 좋으셔서 부드러우면 좋죠 저도 그런 분들은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은 원색적으로 보금만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자식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의사가 내 아버지라면 아들 고치는 게 사랑이지 아들에게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좋은 병원, 좋은 병실에 밥 마시는데 못 고쳐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전주교 불교에서 외치는 사랑은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영혼증 문제 치료할 수 없네 치료 될 것처럼 속이니까 사기죠 아 목사님 너무 그렇게 비난을 하시네요 비난 아니에요 사기죄로 감옥 가는 분들 저도 많이 봤는데요 자착한 분들 많아요 돈 갚을 줄 알고 빌렸다가 못 갚아서 사기 되는 거예요 불교, 전주교 사람들은 인품 좋죠 최선을 다해 사람을 도우려고 하죠 좋은 사회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사기인 거예요 답이 없는 데 있는 척 하니까요 그거 사기지 사랑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서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제가 오늘 다룻방 교회에 갔는데 세 가족 갔는데 세 가족 자리를 장로님들이 안 믿켜주고 끝까지 차지하고 앉아있고 그건 보금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좀 부드럽지 못해도 좀 자상하지 못해도 그리스도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세요 실실 웃고 다닌다 그 말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걸 정리해서 딱 한 줄로 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했느냐 최고의 겸손은요 사람에게 굳신굳신거리고 말투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 겸손이라는 겁니다 기준 다 바꿔야 돼요 우리요 겉으로는 겸손한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겸손은 교만한 거죠 착각을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건 겸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요 내 주장 고집 우리 예원교회 안에서는 없잖아요 교회가 이렇고 저렇고 저런 사람이 다 있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 내 주장 없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아멘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착하고 바르고 욕 좀 덜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그거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아 권 목사님은 복음 가지고 막 살아도 되겠네요 성령은 막 살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를 세계보고 바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영주만 함께 있잖아요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내 중심에 말씀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놓친 열심 선행 봉사는 돈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결국 뭐예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교회 중심의 삶 그래서 겸손이란 말을 쓴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회가 어쩌고 기간이 어쩌고 그게 다 아직 나 중심에 잡혀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신다 왜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를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보고마입니다 세계보고마는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를 못 누리고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사는데 어떻게 세계보고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땅 끝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문제사건 많을 거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문제가 너희들이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전도의 문, 선교의 문 2, 3, 7 후대 살리는 문을 열어주실 걸 믿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요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한 최고 신학자로 꼽히는 제임스 패커 박사가 7월 17일 학년 93세로 소천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임스 패커 박사는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스터트와 함께 복음주의를 대표한 신학자였고요 평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무엇성 성경의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주력했던 분이고 스스로 개혁적 복음주의자다라고 말했던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특히 목해자들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그 사이 시간시간마다 여섯 가지를 스스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게 뭐냐 첫째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셋째 천국은 나의 집이다 넷째 매일 천국에 갈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다섯째 나의 구주는 나의 형제이다 여섯째 모든 기독교인들 역시 나의 형제이다 이걸 여섯 가지를 늘 스스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셨대요 멋있죠 가장 먼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이제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한결같은 메시지가 뭐였냐 교회를 향해서 영어로 Glorify Christ Everywhere 이렇게 하셨대요 이게 뭐냐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하십시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게 평상시의 메시지였고요 특강을 하실 때 항상 이 메시지 하셨고 죽기 직전 유언도 이거였다는 거예요 Glorify Christ Everywhere 그리스도를 모든 방법을 통해 영어롭게 하십시오 저는 93세의 노년의 시기에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끝까지 착각하지 않고 천국 입성하신 페커 박사님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나의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라는 것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주신 위드의 축복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림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어롭게 하는 예원의 24 제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